일단은 올해 이사수가 있어요 올해 이사수가 있어서 근데 이사수를 올해는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한 번은 부려주는 게 외래 본인이 위치를 옮겨지면서 거기에 좀 운이 든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이사수가 좀 있고 우리 대주는 팔방미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팔방미인이라고 얘기했잖아. 자기 주장을 잘 숨겨 잘 숨기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다 잘 챙기고 비율을 잘 맞자 근데 사실은 소관의 자기 주장이 무지하게 강한 성격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아 네네 하면서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주는 누가 봐도 천하의 장사꾼이야 그래서 잘 맞는 일을 선택은 하셨어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아까 할머니가 처음에 어디 이동 안 하셨어 움직였는데 가게가 움직여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조금 올해 갑진전이 오면서 변동수가 조금 많이 좀 들어오는데 작년 올해 둘 다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전반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올해 본인 운이 본인 운수가 나쁘지 않아서 사실은 무언 일을 벌이더라도 사실은 조금 좋게 흘러가 줄 수 있겠다. 현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 올해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큼 올해도 힘들까요 이거거든 솔직히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온 거야. 그런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기운적으로 올해가 더 낫다라고 말씀은 하셔. 그런데 만약에 집터가 됐던 온길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추진해 보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. 추진하셔도 돼. 그리고 장사는 사실은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꾸준해요. 솔직히 내가 이제 뒤로 메울 게 많고 메꿀 게 많다 보니까 남는 게 사실 없는 건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은 유행을 빨리빨리 따라가서 빨리빨리 깔아놓는 형국이야. 본인은 급해 성질이. 그래서 이게 바로 맞다 이게 좋다 뭐가 떴다 그러면 바로바로 갔다가 다 채워놓고 양을 더 늘려가지고 차라리 사람들이 볼거리를 많게 만들어버리는 장사를 하거든. 그러니까 우리 대조는 어째됐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되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올해는 그래도 조금 물수가 터서 조금 점점 갈수록 나아질 것 같으니 그러니 접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대로 좀 추진해서 가면 되겠다. 아시겠죠? 그런데 대인관계를 헌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속은 크게 없어 우리 대조가. 늘상 남들한테 막 그냥 보여지는 모습 남들한테 하는 모습 허허하하하하지만 사실 우리 대조 속 안을 쳐다보면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사실은 그렇거든. 그거를 표를 잘 안 내 남한테 표를 잘 안 내고 웬만하면 밝고 씩씩하고 괜찮고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조금 그런 마인드가 본인한테는 좀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작년은 사실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. 본인한테 봤을 때는.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시장적으로도 그렇고 전체가 다 어려웠어.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조금 이 이자가 여기 은행 이자 있죠? 그게 조금 내려갈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그 상권도 좀 산다고 그때부터는 좀 나아질 거예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런 기쁜 이런 마인드를 좀 저분한테 많이 전파를 해. 네 저 사업에 요새 우울해가지고. 제가 조금 이제 그분이 우울한 게 가장 좀 걱정돼요. 왜 그래서 저도 걱정돼요. 네 그러니까 뭐 괜찮다라고 자꾸 조금 해서 우리 사장님이 좀 그래도 좀 캐릭터가 재밌어. 재밌으니까 그걸 조금 많이 많이 조금 옆에 분들한테 좀 전파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아유 많이 감사합니다. 더 들을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앞으로 뭐. 다가올 미래로 뭐 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나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왜 1년 1년 5는 주기주기가 좀 다를 뿐인데 본인도 이제 이제 뭐 오래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 또 본인 나이가 또 49이 되니까. 그 아홉 수는 분명히 있어서 그때 건강만. 네. 네. 그 때에는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은 본인 건강을 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연도가 오기는 해요. 네. 네. 그 때 돼가지고 한 번 더 점 보러 오세요. 제일 좋은 건 점집은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1년 1년 세운을 봐주는 게 가장 좀 정확하고. 네. 그리고 본인들이 기억하고 또 조심해서 갈 것도 기억해서 가지 2년 3년 거를 다 봐준다고 기억 못 해요. 아 네. 알겠죠? 네 할머니 제가 뭐 비로로 모아서 와서 자양 강제전을 갖고 하는데 할머니 이거 좀 드시라고 할머니. 아유 감사합니다.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맛있는 거 갖고 올게요. 네 고맙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